한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한다면 사실상 중국 쪽으로 기운 것이며 이른바 줄타기를 하려 한다면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경고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릿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부차 간보는 22일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항연구소가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속 미한 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립을 취할 경우 그건 사실상 중국 쪽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 간보는 그러면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어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가 독립적인 나라로 있기를 바라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 불화를 일으키려 하고 한국 등 영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을 통제하려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 간보는 이어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게서 디커플링, 즉 분리를 해나가면서 다른 나라에게도 비슷하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을 미국의 동맹체계 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의 모호한 입장은 북한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중국의 도움과 중국 경제 의존도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현재 미중 사이에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경입니다.